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미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미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부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미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더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왁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라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라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애서가 40세의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와 20장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12장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20장에서는 그가 그라의 땅으로 갔다가 또 동일하게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일을 행했죠. 똑같은 일이 오늘 이삭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때에 또 한 번의 큰 기근이 일어나서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막으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3절과 4절에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듣기만 해도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삭 너와 맺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릇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복주실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그라에 땅에서 아내 리부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참 연약해 보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우물을 빼앗기는 장면에서도 그가 참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 인간적으로는 약해 보이는 이삭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3절 초반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너가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것은 다시 말해 순종을 말합니다. 5절에 하신 말씀에서도 이것이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에 맺을 때에도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함에 있어서도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헌신, 또 대단한 헌신과 수고와 또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말씀과 상관없는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오히려 내 열심과 내 자랑과 내 의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헌신도 엄청난 수고도 우리의 목숨을 다 바치는 어떤 희생도 아닙니다. 그저 이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땅히 사용하실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을 훈련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월등한 말들을 모아서 말들을 훈련하는데 말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특별합니다. 마지막 훈련 상황에서 조련사들이 휘수를 불면 그 말이 뛰어가다가도 그 자리에 멈추도록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조련사들은 이렇게 훈련한 말들을 3일 동안에 물을 먹이지 않고 사막으로 보냅니다. 그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니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그 말들 앞에 이제 그 말들을 다시 물가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조련사들은 말들이 막 물가를 향해 뛰어가는 그 순간 휘수를 야속하게도 불게 됩니다. 그때 평소에 휘수를 불면 멈추라 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말들이라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말들은 그 휘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몇 마리는 휘수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되고 그 말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큰 재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도 어느 순간 내 의, 내 주장,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묻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이 가기 전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이삭을 축복하셔서 흉령 가운데서도 백비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본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또 그 땅에 큰 기근이 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가축도 점점 풍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서 그를 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흙으로 막아버리고 급기야는 불레셋의 아비멜레까지도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는 이삭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말없이 우물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두 차례나 하고 동일한 일을 겪게 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삭의 태도를 보면서 이삭에 참 힘이 없어 보이고 유약해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우물에 붙인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후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더 이상 불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자 그 땅의 우물의 이름을 르후봇이라 명칭하였는데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물로 인해 생기는 시비 와중에서도 이삭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불레셋 민족과의 다툼과 또 분열과 싸움이 두려웠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니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자신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이 필요하게 다투거나 또 싸움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복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배의 결실을 얻었고 자신의 가축이 풍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고 또 우물을 파는 곳마다 파여 물이 생기는 것 당시만 해도 우물은 너무나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우물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이죠. 이삭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불레셋 사람에게도 이삭을 보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억울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물러나는 이삭을 보면서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또 잘 되고 번석해내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도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삭이 너무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불레셋 사람은 그들을 이삭을 두려워하고 이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또 이삭과 계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28절과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헤아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에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잔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또 너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잔이라 라고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향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바라본 아비멜렉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행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나요? 세상의 방법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싸우는 것이고 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라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기도 합니다. 감정대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순간순간 찔러보기도 하고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들쑤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미워하라라는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사업의 영역에서는 편복과 관행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게 손해를 보고 내 사업이 어렵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임할 때 오직 정직과 성실함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받는 것, 대접받는 것, 기쁨으로 여기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누는 것이 복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베풀고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삭이, 이삭에게도 왜 그런 감정이 없었겠나요? 억울한 일에 닥치고 또 통째로 우물을 뺏길 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감정적인 마음이 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니 내가 이것을 버려도 내가 이것을 손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편곡과 관행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정직으로 공의로 행할 수 있는 믿음 내가 받고 대접받는 것보다 주기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시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나에게 새 은혜와 새 복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 나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내게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 없으면 그 일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그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억울함이 닥치고 답답함이 임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바라보게 되고 그 함께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새 길을 새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에 대해 먼저는 3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이 거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사선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보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거려하면 순종의 믿음을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의 마음 순종의 자세입니다. 주님께 이 시간 순종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언제라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가기 전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 땅에 거려하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언약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 내 생각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오직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때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믿음대로 행하지 못한 것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가기 전에 하나님 즉시로 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8절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우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여노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미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반응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 바라보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에게 새해 은혜 하나님 새해 복을 주실 것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기 억울함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새해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람까지도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심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